조지아주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. 안전교육 수강이 의무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입니다. 그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소년에게 운전면허 취득 전 운전 경험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일명 조슈화법. 7월 1일부터 조지아주의 만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안전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. 이 법안은 2003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조슈아 브라운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. 당시 조슈아의 부모는 운전면허 취득이 있어 강력한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을 청원해 해왔습니다. HB-466으로 알려진 조슈아법은 올해 입법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7월 1일 이후 운전면허 D클래스를 취득하고자 하는 16세와 17세 청소년은 4가지 운전교육과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 17세인 경우 7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 D클래스를 신청한 경우 총 40시간의 운전면허 교육은 완료해야 하지만 30시간의 온라인 교육 또는 6시간의 도로운전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특별히 운전교육 일지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운전교육에 참여했던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동행해야 합니다. 조지아 운전자 서비스국 DDS는 승인된 강좌는 약 250달러로 고등학교와 사립운전학교에 의해 제공된다고 전했습니다.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.